공수 저희 지금 이제 서울역 컨벤션 고등학교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한서희 학생을 만나게 됐거든요 저희 이제 한서희 학생을 만나보러 눈으로 가볼게요 Let's go! 또 아이스터비스를 하겠습니다 캡 을 잡아하고 바로 보석 어떡해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 잠시만 방해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성희 학생에게 예선 통과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러 저희 JBJ 친구들이랑 그리고 저희 이제 투 모델 감독가 같이 왔는데 와아 저희 사회에서 이거. 우와. 되게 카다로는 신사기술을 쓰고 한서희 학생이 이번 예선에 통과하게 돼서 선물을 캔터 씨가 드릴 겁니다. 귀엽죠 귀엽죠. 귀엽지. 저희가 알기로 서희 학생이 장난 아닌 그런 개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한다 잘한다. 이게 됐어요? 네. 나 남아있지. 5번이 필요합니다. 5번이 필요합니다. 5번이 필요합니다. 5번이 필요합니다. 묘방이 만약에 된다면 각오 한마디. 5번이 필요합니다. 된다면 1승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살이 진짜 많이 쪄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살이 많이 쪄습니다. 제이비제이 친구를 좋아하시나요? 네. 누구 제일 좋아해? 누구. 현빈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 중에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제이비제이 좋아하는 사람? 네. 자 개인기 보여주면 제이비제랑 스탠티 게임 중. 가능하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선배성 고등학교 1학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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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 처음, 할 жить compression에서 노래ım이 이 possono, pivoträ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눈빛 좋아. 오늘 눈빛 좋아. 바 Ос 색 우리 눈빛 좋아 우리 눈빛 좋아 오늘 우리 눈빛 좋아 태현 씨 근데 청소년 얼굴 뒤에 섹시한가 되게 놀랬어요 어떻게 봤어요 태현 씨 와인 다는 거 방금 전까지 나아가유 나아가유 오오오오오 아 너무 눈빛이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저에게 이런 자리를 시키잖아요 저희 아세요 아 진짜로? 아 근데 진짜 자신다 JBJ를 사랑하는 다음에 그렇게나 소중하 나 지금 웃었어 진짜 아 감사합니다 심쿵합니다 둘 셋 서희 양의 유성 합격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JBJ 상균입니다 교복왕 예선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우민지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유의성 학생 맞죠? 축하합니다 교복왕 예선 합격이에요 박정현 학생 맞죠? 축하드립니다 장제호 학생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유현 학생입니다 축하드려요 네 강아림 님 축하드립니다 예선에 합격하셨습니다 박현주 학생 맞죠? 편 은 서 학생 맞죠? 축하드립니다 왕 이민경 님께서 예선에 합격하셨습니다 김은빈 학생 축하드려요 꼭 1등에서 왕관을 차지하길 바랍니다 파이팅 김은빈 학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